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21시간 만인 오늘 낮에서야 가까스로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혹시나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서 밤에도 뒷불 정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50분 뒤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순간 최대 초속 11에서 13미터의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인접한 영주시 장수면까지 번져갔습니다. 초속 13미터 정도까지 3시에서 5시까지 발생이 돼서 초속 사실 7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산불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산불이 조금 크게 된 원인을 저희는 바람으로 좀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밤사이 마을 안까지 들어오면서 안동에선 주민 450여 명, 예천과 영주에선 주민 290명이 마을 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당국은 안동 23대, 예천 14대 등 모두 37대의 진화 헬기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예천은 산불 발생 18시간만인 오전 10시 20분에 안동은 21시간만인 낮 12시 20분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주택 뒤 야산까지 번진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이곳까지 날아와 쌓아둔 장작 더미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주택 창문은 강한 불길에 깨졌고 외벽은 모두 거름투성입니다. 이틀 동안 산불이 계속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피했던 주민 700여 명도 모두 귀가했습니다. 소방당은 혹시 모를 재발하에 대비해 밤새 뒷불 감시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림 피해 면적은 안동 250헥타르, 예천 50헥타르, 영주 5헥타르 등 모두 305헥타르, 축구장 430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행정당국과 경찰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의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정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